견우야 쫙이 보이는 산봉울이 보이지? 응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까지 들릴까? 들리겠지 아니야 아이고, 안 들리겠다 그럼 네가 한 번 가봐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를 테니까 들리면 네가 가서 대답해 지금 나보고 저기까지 가보라고? 응 견우야! 빌리야! 견우야!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봐 견우야! 미안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봐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견우야! 미안해 미안해 BY 아멘